Q. 미라마의 수준 2번째 배치 두번째 배치 미라마의 수준 시작하는데요 엘포조를 지나 주마세라 로스 레오네스크 4위를 관통합니다 미라도, 아 잘하자 첫번째 안전구역은 오른쪽 아래에 임팔라라와 로스 레오네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2분쯤 들어가지 자, 일단 젠지 선수들도 빠르게 서클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젠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기장이 됐을 때 로스 레오네스를 관통하는 3개의 도로가 있단 말이죠 북부 도로를 항상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젠지에 있어서 뭐 광활한 시야 체크라든지 진입 동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점이 들어가서 D 주머니 시작해봐요 이 주머니 시작해봐요 이거 2번까지 2번 체크해봐요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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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리스 레오네스크 도로를 휴가에 퀴었 그럼 사이드 2번 다 들어갈게 지금 2번으로 가 2번으로 지금 2번으로 형 이거 뒤로 빼야 돼 가서 안쪽 시야랑 다 따줄게 내가 바둑테이가 들어가봐 아야 로키야 비켜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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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도의 5도 내려 드랍을 해주는거 아닌거죠? 파란딥도 안보이고 이색숩도 안보여 한명인거 같은데 왕 가띠보다 자, 오른쪽 1 Bio 티면 3번 바로 들어가도 돼 3번 비웠어 자, 근데 자기장이 조금 오른쪽에 걸치는 ав잖 enough 있어요 1번 sotto가기네? 우리 팀은 어차피 2번도 빠질거야 빠지는 호흡으로 들어가면 돼 오케이 4번도 빠지면 체크할게 4번 2번 빠져서 체크하면 돼 2번 빠진다 차 빠진다 왕관 빠졌다 왕관치도 빠졌거든 왕관치도 빠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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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미나 4번 빠진거야? 여기 여기 1번 2번 1번 2번 투투 1번 2번 투투 오케이 템미나 움직임 없는데? 그런다 차 들어온다 이거 박는다 쏠게 받아줄게 계속 날아 들어온다 하나 기절 에스큐 하나 야 고른다 나 술탄 제발 들어오주면 안돼? 오케이 나 살았어 뭐야 이거 에스큐 둘 죽었어 야 이거 왕관 있어? 모르겠어 그 2층집 몰라 지금 움직임 몰라 둘 죽기 잡긴 했어 얘네 세대형 내 쪽까지 와봐 지방 안에 있나 봐 2층집 천천히 해봐 어 천천히 해봐 로키야 나 그냥 천천히 살려 천천히 살려 얘네 정리하고 살려 포괄할까 기다려봐 KS가 제투어 폭가는 중 2층이 폭 가는데 뭐 안 죽었어 나 술탄 하나 줄게 로키야 내 머리 내 머리 아 기절 내 머리 하나 더 하나 더 폭갔어 정리하고 가 나이스 끝 터치 좀 해줘 에스탈립 와 로키 피어 경기 템포가 11분 30초 이전에 이렇게 빠르게 두 팀이 탈락한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 이거 물이 또 빠진다 야 빠진다 210 빠진다 들어가 한 번 들어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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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들어가 바로 들어갈게 나도 내 거 차 반 피아 자 이거야 먼저 가 먼저 가 가자 또 가지겠지 3번에 2번도 걸어갔어 어디 됐어 잘할 준비 아까 3번에 뚜거기는 있었다 조심해봐 차 가자마자 차 달리고 젠지도 이제 힘을 합칩니다 네 이제는 이번 자기장에서는 다들 뭉쳐야죠 더 넓게 쓰기가 좀 어렵고요 중이다 이 서클로 나 앞에 치아 딸게 나도 4번 있어 3번 들어갔어 4번에 있어 3번 들어갔다고 여기 있어 1번에 있다 1번도 있어 아 그럼 젠지가 잘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명을 안쪽으로 투입시키면서 페이탈 있는 쪽을 한번 보나요 네 이쪽 교전 중요하겠네요 자 이거 젠지가 올라오는 거 페이탈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PO가 지금 바짝 붙고 있으면 로키도 오고 있어요 네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엘리먼트 미스틱과 지금 라베가만 보는 게 아니라 페이탈은 아래쪽에 있는 젠지까지 신경을 써야돼요 자 키라 브이의 키를 에스터가 가져갔다는 킬로그가 떴습니다 젠지 수류탄가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충분히 예감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우 피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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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 이거 죽여야죠 그렇죠 젠지 20대에 너무 부여했습니다 아스탈 기절 멘목받네 이러면 아참기 아 이거 이득까지 괜찮아 잡았어 페이타 하나 죽고 페이탈 둘 살았게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그리고 아픽 픽스 페이탈도 전력이 많이 우축되었습니다 이거 살려봐 이거 살려봐 내가 살릴게 임 자 지금 람보가 엔엔이 기절된 상태입니다 네 이거 살릴 수는 없을 거하고 여기서 페이탈 위기인데요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수류탄 제대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아 우 similar 더 SH 젠지는 앞에 언덕을 차근차근 정비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1번 쓰면 돼, 2번. 1번 더 나와야 돼. 3번 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TR 하나? 걔 확인했어요. TR 하나? 1번 포커싱 해야 돼. 한 명만 뒤보고 1번 포커싱 하자. 안 죽었다고 생각하셨는데, P.O에겐 어림도 없네요. 어림도 없네요, P.O. 다 보고 있다. 창공을 날고 있는, 한마디 새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창공을 날고 있는. 아, 창공. 네, 그렇죠. 이제는 한 번 기다려야죠. 어, 그렇죠. 근데 지금 백테클이 제대로 걸렸는데요. 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정비하고 갈 시간은 충분히 있지만, OP 게이밍 레인저스가 기절시켰을 때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젠지는 항상 기절당해요. 근데 일어나서 다 잡고 또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젠지가 지금까지 보여준 스타일상, 이쪽 봤더니 내가 기절당했어, 그러면 크게 돌아.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니, 모르겠어. 이거 천천히 쓰면 되는데, 2번 쪽. 아, 또 나, 오토바이 지른 거. 2번,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2번 쪽. 1번 그거야, 레인저스. 레인저스 아마 나눠먹고 있거나 그럴 수도, 레인저스 나와야 되거든. 아니야, 얘들아. 1번에 셋 보였어. 아, 소리. 살릴 수 있어? 어, 살릴 수 있어. 괜찮아. 몇 층에서 왔어? 1층에 둘, 2층에 하나. 최소 셋. 최소 셋. 먼저 들어가주고, 따라오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젠지의 굉장히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 오드쿠트 봐줘. 레인저스 봐줘봐. 고정하지, 고정해. 나 길 찾아줄게 그냥. 1번 쪽 길만으로 볼게, 내가. 피어랑 너랑 나랑 1번 봐야 돼. 넘어오는 걸 잡아야 돼. 아직 주유적 그대로 있고, 3번에. 이거 끝라인 끝까지 장보가 된다, 일본 애들. 이거 왜냐면, 얘네 넘어올 거야. 나 일단 먼저 들어갈게. 천천히 들어와, 너네. 1번에 들어가긴. 피어랑 같은 거 봤을 때가. 여기 괜찮다, 내 자리. 지금 내 자리 괜찮다. 아, 이랬어. 쟤네 보고 있지. 어. 1번, 1층에서. 쟤네 3번으로 진행하려나 봐. 나 이거 첫 탈게. 네. 젠지와 레인저스의 싸움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진출에 막혀가지고 레인저스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지연맞니다! 젠지! 테메리에 잡혔어요. 아, 이게 오피 게이밍 아더가 하이 선수까지만 합류하는 스쿼드가 있었다면 분명히 지금 싸움에 한번 올라가 봤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일단 기다리는 전략. 아더 입장에선 3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EJ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구도권을 지금 잡아 나가려는 젠지인데요. 그렇습니다. 따라졌습니다. 이거 확실히 젠지, 그리고 APK 프린스 양강 구도가 완성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아, 킥캔 잡혔습니다. 레인저스 포커싱 해봐. 내가 뒤로 올게 그냥. 80도 볼게. 월에 한대, 오른쪽 끝에 빅트에. 월에 한대 내려놨어. 망해. 폭탄을 찍었는데 그냥. 레인저스 지금 땡긴다. 폭이 없다, 폭이. 폭이 없다. 땡긴다, 땡긴다, 땡긴다. 연막하는. 하나 기절이고. 하나 기절이고. 하나 기절이고. 아, 붙어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라스트 하나. 바로 앞에. 옆에. 움찔아찔 ourselves. 움찔 잡았어요 그럼 안에 있다. 아 그랬어. 아이어 sci가 갑니다. 차례대로 갈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분배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차량이 퍼지면서 한 명의 선수가 끊겼으면 차량 근처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스플래시 데미지로 방금도 기절 판전도 안 맞고 바로 죽었거든요 젠지는 바쁜데 아더는 아무 소리 없어요 기다려야죠 나무 쪽 나무 쪽 어 그 나무 나 포가 나오면 넣을게 기다려 확인 내가 왼쪽 가 여기 밀어야 돼 힘치려봐 이쪽으로 여기 2번 2번 아더 남았다 나 다시 뒤볼게 다시 뒤볼게 다시 뒤볼게 어 젠지가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요? 자 봉까지 잡히면서 APK 프린스가 이번에도 전투에서 승리가 됩니다 야야야야 이쪽 이쪽 아니야 태민 기절 너무 욕심냈어요 네 스플래시 반으로 나 붙는다 아 붙어 붙어 킬 다 먹어 이번 핑에 WC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그냥 프린스로 생각해 이거 정확히 3번에 있거든 연막 조심해 연막 꺼지면 보자 그리고 드려봐 2번 골 조심해야 돼 아더 끝나게 됐는데 끝 머리 한 대 더 때려놨어 아마 아더 찹힐 해 주네 확힐 둘 다 필이야 일로와봐 나 터치 좀 터치 좀 바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터치해 봐 터치해 봐 응 1번에 최소 최포였어 가가가가가 빠져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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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절 아 기다려봐 당장 못살려 얘 폭 날라온다 스낵 뒤로 빠져 아 살짝 빠질게 지비 밀러 온 거지 기다려봐 생각해봐 왔어 왔어 지비 끝에 하나 있어 일단 지비 쪽 신경쓰하는 지비 기절 기절 포탑기절 포탑기절이야 일로 키와봐 팀이랑 로키야 너 거기서 투쟁이 둘 기절 이거 밀러 왔다가 죽은거 같은데 야 둘 기절 지비 둘 기절 끝났어 일로 놔 야 이쪽 봐도 WC 봐도 3번 애들 내 발풀해 지금 내가 볼게 로키 뒤 봐줘 봐 나 3번 볼게 젠지는 첫번째 매치에 이어서 탑3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건 에픽 프리트 케이프센스랑 우승 다툼인거 같은데요 와 젠지 10킬 야 진짜 젠지 꾸준하네요 여기다 연막탄 뿌리면 지금 돌통나지 않나요 네 오오 스팅스가 비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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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를 데려갑니다 연막탄 뿌리니까 엮은 크리스 월드 크리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차량 터져요 차량 터져요 오 살았어요 1대 살았어요 뒤쪽으로 한번 빼줬구요 자 LBK 프리스도 10킬 킬링 스프리 자 블랙 라인 흑구 오는데요 네 자 그 거대한 물결 흑구 기절 태민이 기절 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구도상 스틱스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자! 3대3 대 1에서 아! 너덕이에요! 자 이러면 2대2 자 2대2입니다 김고디 로키 자 로키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자 에스터 잡혔습니다 네 텐빈 선수가 아직 왼쪽에 남아있고 하니까 자 그리고 김고디 플린 자 어려울 때마다 한 선수씩 번갈아오면서 아아아아아아 첸지oca 엥 다른바 킬료 했고 아 다 더 살아있어요 아더 이게있었어 4번 마지막으로 4번을 봤어요 쟤네 힘 약해 아더 힘 약해 골드 screaming 놀아 오케이 장 geopolit, 잘誰 지금 클리를 잘해야되 1번으로 1명이 뛰었고 아더bert 킥 잡았다 이걸로 클리어 도 시키다 1번 이리로 와봐 2번 크자 시키자 픽트 앞에 있어 쏴봐 픽트 머리 앞에 있어 오른쪽 픽트야 바위 쪽에 있는 픽트 WC 끝났고 혼자야 혼자야 기다려봐 APK다 오른쪽 오른쪽 필먹어 저거 WC 끝났다 오른쪽 머리 개피 1번 개피 핏당는다 엎드려있어 1번 엎드려있어 1번에 발소리 내 앞에 발소리 내 머리받아 1번 라스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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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킬 7킬 와 쟨 진짜 대단합니다 첫번째 매치 최고의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아쉽게 2킬을 놓쳤지만 두번째 매치는 우리 가져갈거야 우리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지금 몇 킬로 15킬인가요 15킬 치킨 그리고 APK 프린스도 정말 12킬이죠 근데 스틱스가 P.O 데려가면서 3병만 남았었는데 나머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P.O 선수가 연망타 깔리는걸 보고 과감하게 한번 체크하려고 해보려 했는데 스틱 선수가 역습을 제대로 알렸어요 그런 흔들리는 와중에도 태빙 그리고 로키 선수가 든든히 단단하게 버텨주면서 우승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3찹 3분 3 4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